잠복은 하와이에서! 다이노사우로이드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었나? 제가 그렇게 보이세요? 아무리 봐도... 전혀 다른걸? 다이노사우로이드는 분명히 공룡에서 진화했을텐데 그러고보니 수호의 등이 이상했어요! 마치 도마뱀처럼요! 맞아! 우리의 등에는 공룡의 흔적이 남아있거든 공룡의 흔적이라고? 네! 박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공룡에서 진화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다니! 정말 놀랍구나! 근데 수호는 항상 캡처칼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건 어떻게 된거야? 사실 이 캡처칼은 우리 할아버지의 정신을 담은 인공지능 로봇이야 겉모습은 이래도 내가 수호의 할아버지인 스테노막사의 분신이란다 그럼 진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다이노사우로이드 별이 계셔 나도 거기서 왔고... 다이노사우로이드 별? 그럼 지구에 있던 공룡들의 자손이 아니란 게냐? 아니요! 지구 공룡의 자손은 맞아요 우리의 조상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다른 별로 이동했었지 소행성의 충돌이라면 지구에서 공룡이 멸종했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소행성이 지구로 다가오던 순간 우리 조상들의 도시 전체가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모두들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날아간 이유는 갑자기 발생한 차원파동 때문이었단다 갑자기 발생한 차원파동? 그때 접근한 소행성의 영향인 듯한데 말이야 그럼 그게 6,500만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씀이세요? 다른 별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뛰어넘은 것 같아 시간을 뛰어넘다니? 시간여행을 한 거지 우리의 조상이 지금의 별에 도착한 건 지구 시간으로는 3,000년 전이란다 아! 역시 그런 건가! 차원파동을 이용하면 시간여행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난 다이노사우로이드에게 타이뉴수호를 돌려줘야 한다는 임무만 기억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건 내가 맡긴 임무였다 녀석이 그런 짓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그 녀석이 누군데요? 그런 짓이라뇨? 우리는 멸종된 우리의 조상, 즉 공룡을 연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타이뉴수호 연구계획을 생각해냈단다 타이뉴수호 연구계획이요? 그래, 캡처카를 공룡시대의 지구로 보내 공룡을 타이뉴수호로 만든 다음 우리의 행성으로 가져오는 계획이지 캡처카들은 모두 그 계획을 위해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된 거였군 우리는 차원파동을 연구해서 시간을 뛰어넘는 순간이동장치를 개발했지만 커다란 물질은 옮기기 어려웠단다 그래서 물질을 축소시키는 장치를 또 만들어냈지 그리고 원격장치로 공룡시대로 가서 공룡들을 타이뉴수호로 만든 다음 사로잡았단다 그것이 타이뉴수호 연구계획이다 그런데 계획의 최종단계에서 내 조수가 설정을 바꿔버렸어 조수요? 바로 칼로비스다 칼로비스요? 티라나의 아버지 맞죠? 어, 맞아 어? 그럼 티라라도 다이노사우로이드예요? 그렇단다 칼로비스는 타이뉴수호 계획을 이용해서 지구를 또다시 공룡들이 지배하는 별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알아요 전에 캡처카 칼로비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티라나 대신 대답해주지 우리는 공룡으로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칼로비스는 제멋대로 캡처카를 개조하고 세뇌시켜서 타이뉴수호들에게 강력한 공격 기술을 만들어준 거지 인류를 공격하기 위해서야 공룡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결국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거였구나 네 말이 맞다 공룡 배틀은 공룡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이거든 그런 거였군 하지만 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캡처카들이 기억을 잃은 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뭐? 사고요? 칼로비스 녀석 때문에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어 현재의 지구에 뿔뿔이 흩어져 전송되고 말았지 내게 남아있는 기억이 그 순간이었군 그렇게 된 거다 지금까지 미안했어 난 너희가 우리를 방해하는 줄로만 알았거든 그런 거였구나 나도 의심해서 미안 나도 사과할게 네가 나쁜 녀석이 아니란 걸 알게 돼 우리 잘 안 demarcirus 돋아와요 저희 조화의 나라 잘 안 저에게 정리해야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이거 왜 치는 거야 또 그냥 밀어주는 어딜 오늘 공연도 대성공이야. 하와이는 정말 멋진 곳인걸? 그렇지. 아름답고 분위기 좋은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설마 그 애 생각하는 거야? 그 애라니, 누구 말이야? 수호라는 애. 뉴욕에서 만난 다음부터 줄곧 그 애 생각뿐이잖아. 아니야! 내가 언제! 아무렴 어때? 그 애도 채집가니까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어? 어? 뭐지? 저건 수호가 타고 다니던 우주선인데? 어? 어? 오랜만이군. 제이? 이, 예쁘다. 그거 네 거야? 아, 그, 그래. 내 큐브 우주선이야. 응. 그래? 응. 설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어머, 저희는, 그 왜? 어? 어? 여기가 오고 싶었어. 흠. 싫은 말이야.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이라고? 나구, 같은 편하자. 뭐? 갑자기 나타나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와 한 편이 되어서 남용찬이 가진 다이미스워를 빼앗아 오자는 거다. 배틀에서 이겨서 말이지. 못할 거야 없지만 여기는 하와이야. 문제 없다. 이곳으로 녀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작전이 있다. 유인한다 해도 이 먼 곳까지 애들이 어떻게 와? 언니, 아직까지 몰랐어? 그 애들 시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구. 그래, 맞아. 시공간 이동? 그게 뭔데? 순간 이동 말이야, 순간 이동! 순간 이동? 그 이상한 박사님 솜씨겠지. 세계로 진출한 건 나 혼자만이 아니었구나. 근데 저 덩치 큰 캡처카는 뭐야? 저는 이건 캡처카가 아니다. 슬로프 메카라는 거다. 저는 슬로프 메카, 메가 트리케라 중사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큐브 우주산의 시공간 이동의 슬로프 메카라. 어느 틈에 세상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야? 큐브에 관심 있어? 어? 그냥 뭐, 내 마술 공연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럼 들어와서 자세히 봐. 내가 구조를 알려줄게. 어머, 정말? 고마워! 자, 이쪽으로. 내 손을 잡고 올라와.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어. 그래. 어머, 이건? 카스토야. 하나 더 만든 건 돼. 너 가져도 돼. 오, 정말? 고마워. 키라라, 우리는 마영찬을 유인할 준비를 하자. 네, 아버지. 어? 타이뉴소 반응이야. 박사님, 빨리 가요. 응? 얘들아 같이 가자. 어, 저긴 하와이잖아. 뭐? 하와이라고? 그럼 수영복을 준비해야지. 루미야, 우리는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하와이인걸. 꿈에 그리던 하와이. 하와이가 그렇게 좋은 곳이야? 한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바다. 흰 모래사장.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먹는 숯불구이. 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준비할 시간이 어딨어. 수호야, 얼른 가자. 어? 빨리 와. 박사님, 하와이로 보내주세요. 그래, 무사히 잘 다녀오너라. 자, 이제부터 우린 한편이야. 잘 부탁한다. 그래. 나, 공룡대왕이 되기로 한 거 그만두겠어. 이제부턴 너와 함께 칼로비스를 막을 거야. 왕자님, 반응 지점에 곧 도착합니다요. 오아후 섬이 보인다. 저 섬이옵니다. 서둘러. 나용찬이랑 다른 애들이 먼저 가면 안 돼. 와우. 진짜 허위 왔어. 야호. 정말 멋지다. 지구엔 자연이 멋진 곳이 맞네요. 그렇구나. 얘들아. 넉넉히 보고 있을 때가 아냐. 타이뉴소을 찾아야지. 반응은 이쪽이야. 어? 타이뉴소을 쫓고 있는 거지? 안 가는 게 좋아. 거기에 타이뉴소은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티라라랑 제이가 파놓은 함정이거든.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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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배틀은 나용찬한테 맡기고 나랑 와이키키 해변 걷지 않을래? 지금 이 시간에 엄청 아름답거든.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용찬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 어어! 배틀 잠깐만! 어머. 신비가 차인 거야? 이럴 수가. 날 이렇게 무시하다니. 저기다! 새집 박선! 왜 카드가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종은 어디 갔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지? 설마 장난감이야? 나용찬! 어? 기다리고 있었어! 안녕, 얘들아! 치! 너무 자주 보네! 어머! 설마, 제 집가는 나용찬 한 명뿐인 거야? 나도 있어! 응! 수호야!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개냐? 용찬아! 지금 우린 함정에 빠진 거야! 뭐? 어? 어? 흠! 너희가 쫓아온 타이니 쏘어 반응은 가짜였지! 뭐라고? 하하하하! 내가 만든 가짜 발신기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구나! 정말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치! 저 녀석이 있다는 건… 또 2 대 3인가? 잠깐 기다려! 어? 설마, 타이니 쏘어를 벌써 공룡 재집한 거야? 그 타이니 쏘어 반응은 가짜였어! 전부 쟤네들이 꾸민 짓이야! 하하하하! 뭐라고?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 잘 됐다! 누이! 우리랑 같은 편이 되죠! 뭐야? 지금부터 배틀하려고? 하하하! 좋아! 너희 편이 되어주지! 아렌 준비됐어? 네! 왕이 자리! 좋았어! 그럼 이제 3 대 3이다! 과연 그럴까? 어? 으이! 초신비! 흠! 신비는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어! 수호가 배틀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나도 안 왔을 텐데… 미안하게 됐어? Arthur! 소금! ㅜ잘 lo, 자, 갓슈타! 테니스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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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최강의 배틀을 보여주마! 마법의 천장으로! 떠나자! 와라 가슈타! 와라, 가슈타! 파이니스워, 고! 가라! 메가 트리케라! 가라! 아카로! 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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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필러! 뭐야! 저쪽은 한 마리 더 많잖아! 진짜 비겁해! 루이!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상대하는 수밖에! 하는 수 없지! 그럼 내가 먼저 간다! 땅이야! 울려라! 그라운드 쇼크! 잘했어! 루이킬! 그래! 좋았어! 이어서 바로 공격하는 거야! 응! 용맹한 하리! 서든! 스탠드! 힘차게 밟아라! 헤마!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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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궁극의 방어!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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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스무.. реш기 에잇! 신디야, 계속 구경만 할 거야? 아니, 나도 해야지. 별 수 없잖아. 힘찬 누르기! 파워 프레스! 이런! 힘껏 날려버려! 타이탄 슬램! 예술적인 발톱! 커팅! 아트! 예술적인 발톱! 커팅! 아트! 아트! 티라바다! 연속으로 공격해라! 네! 리스터리 액션! 마그마 스매쉬! 악마의 질투! 데빌 체인지! 수호야! 녀석들이 공격해온다! 어서! 용찬아! 알고 있어! 일시정지! 시그널! 램프! 삼각주의 질투자! 하이퍼 러너! 피아노 파이팅! 마이크! 우리 여전히! 나. 아트! 깨끗한 피아노 파이팅! 이제 끝을 내지겠어! 마지막 기술이다! 허공을 가르는 빛! 브레이킹 라이크! 으악! 이겼다! 나도 한 번만 더 하면 끝낼 수 있었는데 너도 함께 이기게 해주고 싶었어. 나는 못했어. 파라산웅은 내가 가져갈게! 얘들아! 또 배틀 할까? 이기지도 못할텐데 그럴 배짱이 있겠어? 뭐라고! 너 지금 말 다했어! 용찬아! 상대하지마. 그래! 진정해. 또 배틀 할거면 난 저쪽 편에 붙을래. 왕자님! 루이! 더 우릴 배신하겠다는 거야? 쟤네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어? 어? 박사님이셔! 얘들아! 새로운 타이니스오 반응이 나타났다! 장소는 갈라파고스 제도구나! 갈라파고스 제도요? 아버지! 우리도 움직여요! 그래! 메가트릭해라! 가자! 네! 알겠습니다! 1525! 우리도 공항으로 가자! 제트기를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는 거야! 왕자님! 우라버니, 왜 그래? 초신비, 너, 너도 같이… 루이! 어? 나도 같이 데려가! 내가 마술 보여줄 때! 빨리 와! 늦겠어! 아! 모두들… 재빨리 떠났네… 박사님! 저희는요? 설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다 됐다! 그럼 간다! 다시 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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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을 보면서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